아냐 근데 날개가 없잖아 아아아아 열한복이야 여기 있어 아 계속 진행했는데 막판에 너무 누가 돼야죠 진짜 여기에서 아아 아쉽다 뭔가 밟을 수 있었는데 어어 그냥 무시했어 아아아아 장난 아니네 마지막 도전 끝도 끝도 부정도 없겠어 지금 근데 랩은 잘 만들었다 오 나이스 샷 안 해! 포기해 또 일본인이네 또 일본인이네 오 맵 멋있다 무슨 rp즈맵같아 아아 아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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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저기 넘어갈 줄 아네 저게 떨어질 줄 몰랐네 예상도 못했어 여튼 저건 치는게 아니란건 알았어 아아아 아아아아 밟으려고 했는데 ㅋㅋㅋㅋ 아아아아아 오우 와우 아우! 아우! 와! 저기 어떻게 아 폭탄! 오케이 오케 뭐야 이거 그냥 가는거네 저기에도 동전 있었어? 뭐? 그쪽 뭐 있지 않을까? 방법에다 저거 같은데 맵이 재밌어서 깨고싶다 맵이 잘 만들었다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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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 썪다 이걸 딱 보여주면 이러겠어 아이 뭐야 제일 위로 올라와 있어 뭐지?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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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일로와 점프 시립이 갈수록 왕날이죠 위로 올라가야겠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또 같은 방식을 또 이용해야 돼 더 뒤로 가야되네 아 알았다 저걸 저기까지 끌고가서 저걸로 없애는거야 저 다 이를 아 그래도 처음에 보여준게 그 힌트구나 어 아 야야야 가 가라고 쟤들 막이 얼마이나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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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 완전 쩔어 어 깼어 우와 근데 진짜 감동 오 좋아 개 감동인데? 재밌는 맵이었어 감동 맵이네요 진짜 와 와 똑똑해 와 똑똑해 멋진데? 낚시라니 오 여기도 있네 끝 지구 우윽 지구 노리는 고정 오 오 요시 클럼바리오 클럼바 흘렴.. 와 난이도 높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못 왔다는 느낌인가? 오 깜짝 놀랐네 어우 나 죽은 줄 알았어 방금 어? 왜? 우앙 돌아가기 뭐야? 이게 아까 감기인데? 그러네 ㅅㅂ 어디라는 거지? 뭔가 자동차처럼 같나? 아 뒤에 이렇게 넓어 이거 아닌가 보다 루트맨 컨셉인가? 진짜 똑같은 보이는 곳으로 나온 건가 봐 그런 곳 수도 있겠다 일단 가자 뒤에 아무리 가면 없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계속 타고 가고 싶다 제발 루트맨 컨셉인지 바라면서 제발 루트맨 컨셉인지 바라면서 오오오!! 야야야야야야 뭐지? 뭐야 반응은 거 없는데 죽을 핀인데? 저게 맞는데 아까? 아 뭐야 위에가 있는지 않더니만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야되나? 오 깜짝이야 진짜 카톨맵이라니 어? 응? 응? 아 어떻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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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저기로 안가도 여기 갔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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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어? 다시 들어가 봐 여기 말고 맨 처음 들어갔던 그 파이프 있잖아 거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다시 나가는 거 아니야? 아 그런 식으로? 어 여기 말고 이제 쿠파도 있네 피 피 피랑 설마 상관이 있나? 아 근데 뭐 동전이 있어야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봐 어쨌든 아닌데 아잇 설마 위에? 아니 뭔가 안 보이는 턱이 막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니야? 어 그러네 어디지? 피가 없는데 이제 피가 없어도 갈 수는 있구나 에이 쿠파도 아 아 이 맵 어려워 어이 뭐지? 길이 어디?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거 막 같이 치다 보면 또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아 나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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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메가엘라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못 따놓은건데 그럼 아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길이 어딜까 점프의 다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죠? 훨씬 쩔지 진짜 오른쪽 끝에 있는거 아니야 그거? 진짜로? 낚시다 나무 가볼게요 가볼게 한번 갈대가 근데 거기밖에 없어 근데 진짜 이 맵에서 지금 가봤어 사실 요시까지 가야지 먹어라 제발 막기를 저 치면 뭐가 나오나 괜히 박스가 아 이걸로 칠 수가 없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뚱뚱해서 안 쳐줘 에이 일단 가 왜 이렇게 그런 낚시인 것 같기도 하고 없으면 그냥 꺼 포기해 포기해 아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매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 뭐야 이게 길이 어디야 길이 없어 그러면 길이 어디야 네 맵이 그렇게 못만들어요 끝이 딱 정해져 있어 아 힘들다 못 깨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아 에이 이거 이거라 뭔지 부서지는 건가 봐야겠다 그냥 부서지는 거였어 그냥 부서지는 거였어 아 중간 파이프? 중간에 뭐 파이프 있나 설마? 해봤는데 안 들어가던데 이거 어디 칼 떼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동전만 다 생겨 동전만 이따 같이 가볼까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해 포기해 에이 에이 뭐야 이게 하 갈리? 아 이거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 그 뭐야 올라갈 수 있어 거북이로도 안 되는데 저기 어떻게 저 밑에 하나는 뭘까 아 저건가 설마? 맞추라고 아 거북이로 안 맞는데 안 맞아 반대편에서? 아니.. 이 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잡을 수 없어? 어 두 목숨 남았어요 망했어 없겠어 망했어 진짜 왜 이렇게 아니 안 쳐지는데 무단에 성공한 걸로 그냥 깬 거 아니야 이거? 어구였다 아니 안되는데 지금 얘들아 우리 뭐야 이게 다 여기서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난다 아니 처지지도 않아 저게 이걸로 치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됐다 됐다 와 어 니가 치면 안됐어 아 난 저거 타라고 나도 저거 치면 안되는 거 알고 있었어 아 망했어 에이 뭐야 주목 코스 주목 코스 주목 코스? 아니면 추천을 많이 해보는 코스? 아 이레아플레아라고요? 저요? 쉬운 말이요? 안 돼 어 이거 뭐야? 너 이거 해봐라 뭐 되게 화려하다 이거 해보자 짧다 짧다 어 이거 어디선거 봤던 것 같은데? 왜? 설마 루터에 안녕하세요 루터 알거야? 루터 아니야 저 뒤에 문이 뭔가 수상해 아 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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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오토인가? 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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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해 완벽한 타이밍 몇번 죽더니 렐블 파악했나 봐 어 난 두 번 죽으니까 맵하기 뭐 보셨죠? 완벽하다 완벽해 이게 내 실력이야 야 2번 몇번 죽더니만 바로 알았어 랩을 한 번에 파악했어 됐나요? 제가 하는 걸 보고 싶으셨다면서 저게 2맵이었어 1위 한 번 해보자 1위? 이거? 그냥 누른데 크로시로도 현재 추천수 1위 맵 근데 별은 왜 3개야? 그냥 이걸 다 해보는 거 아냐 그냥? 요시 요시 뭐가 있나 다 해보는 거 아냐 그냥? 못생기대로 변했어 사기방송이라고요? 아니 사기라니 어디가 사기에요? 뭐야 이거 아 루즈에 비해서 오셨나요?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아이디미님 안녕하세요 뭐지? 뭐야 이거 길이 없어 오우 오우 아 설마 이거 다 먹다보면 뭐 아이템 있나? 야 그런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먹어봐 다 먹어봐 다 먹어보고 싶어 뭘로 변하나 궁금하기까지 해 이제 오 안돼 아 스플레툰 아 스플레툰하고 싶다 오랜만에 스플레툰 오 젤다 오 공주다 스플레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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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뭐야? 어 뭐지 이거? 스플레툰 어 나 이거는 좀 바꾸기 싫다 아 없어 스플레툰 말랑말랑 두뇌교실이요? 뭐야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아이씨 어떻게 가라고 이거 어떻게 깬거야 얘 isty 스플레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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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봤어? 어떻게 한거야? 아 그냥 우연히 어떻게 했더니 됐어 하하 진짜 버그 이용하는 느낌 뭐야 왜 안돼 어 뭐야? 껴어 껴어 못 나갔어 버그 영원 맵맵 몸 먹어도 상관 없네 그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로 하는 거네 버그를 깨는 맵? 신박하긴 하네 없어요 이 그래픽으로는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 이렇게 쓴 상태에서 하는 건가? 아 됐다 그대로 지나가는 거야? 아 이리로? 내가 알면 이리로 안 있지 근데 우선 들어가는 건 이쪽 밖에 안 들어가서 지금 점퍼하면 안되지 점퍼하면 깰 것 같아서 오 됐다 뭐야 이거? 오 되게 신박하다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? 어 이거 마치 저거 같아 개구리그 같아 아 그러네 그 로드로드 오 개구리그 같은데 진짜 이제 어려워 이거 일이 할만한데? 다른 게임이잖아 일이 할만하다 버그를 이용해서 묘한 저걸 이용해서 또 있어 음악이 갑자기 사라져 왜 음악이 사라지는거지? 잠깐만 타이밍을 재야돼 갈 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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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실박하다 나 한번 해볼래? 재밌어 그래서 처음에 예를 준거구나 아 개구리 맞어 개구리 건너는거였어 그렇구나 왜 처음에 예를 변하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개구리 그거라서 예를 변한거였어 어허 그르네 이거 친 다음에 이쪽에 쓰게 하면 아 너 벌써 한복숨 난리네 원작에 충실해서 예를 원작에 충실하게 개구리로 아까 전에 만년삼 같은거 하니까 죽은거 아니야 만년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버그를 알아냈지 또? 그것도 신기해 여기까진 쉬워 두 번짜부터 주차리고 종류도 많고 Anders 엄청 높았는 듯 Aw 이거 진짜 어렵다 내 생각 오우우 여기 dois 아 뭐야 이거 타이밍이지 타이밍이지 우웩 야 야! 아오!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잘 만들었네 괜히 1위 하는 건 아니네요 2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이디어의 승리야 아 유정 우리도 뭔가 나중에 1위를 하려면 탈 장르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맞아 탈 장르로 마리오랑 마리오의 장르를 벗어낸 게임을 해야 뭔가 공포 게임이라던지? 아니요 뭔가 이렇게 막 아! 뭐야 이건 좀 강한... 아! 아아!!! 오! 준다 다행이야 케이크차 체인지를 한 번 더 주는구만 끝! 끝! 다 왔어! 운역하는 거야? 깼네 형! 아 이거 재밌다 잘 만들었다 1위 안된 이유가 있어 나도 추천 줘야지 진짜 최고다 지금 이거를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 별을 안 준 거지 뭐야 이거 이런게 우리 처음에 그랬거든 뭐지? 어떻게 해? 중앙맵을 이렇게 제목으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요 또 뭐 할까? 3위맵? 3위맵? 그래 1,2,3위맵 한번 해보자 특이하게 높은 맵은 다 오리지널 말이야 아 그게 그림을 그려놨어 배틀위드레드 장난 아니야 뭔가 궁금하다 이거 해보자 포켓몰 레드화의 싸움 엄청난 티베 이 골드 해보신 부분은 레드랑 배틀 있게 뭐지? 아 이거 음악맵인가 보다 음악맵이네 음악맵 우와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음악맵이네 음악맵 플레이어! 음악 플레이어구나! 끝! 어? 아니네? 아 이런식이.. 아 이런식이.. 아 이런식이.. 아 이런식이 해놨구나 뭐야 이거! 다들 찍었어 저기서! 다들! 아 이거 낚시맵이라니! 아 저 중간 세이브이네 중간 세이브 아 맞아요 요거에 세이브 기능이 생겼거든요 점프! 두번째로도 플레이를 넣어놨어 체바 여기로 들어가면? 여기로 들어가면 한 방에 깨지나? 아 위로가면 깨는 맵이랑 깨는.. 그냥 하는거랑 다 나눠져있네 이게 아 이거.. 이걸로 되게 별걸 다 알 수 있네 보니까 지금 꼭 싸야돼 뭐지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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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. 덕후드.. 흐흫흫흫흫.. 신박한 명이 많아 덕후보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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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림 그려놨어 그런게 많네 음악맵이 좀 많네 더 레전드 오브 셀다 디스 메들리 재밌다 브로크노 1호 무조건 뛰어라? 어 달려 이게 끝이야?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사미나의? 뭐야 이게 이게 사미나의 내려버리기 적응 치면 뭐 나오나? 아무것도 없어? 뭐야? 타워 컨트롤 이것도 뭔가 탈장르일 것 같아 아니 목숨 100개 했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개 못 했었 남녀 아 남캐 여캐 고르는거야? 그런갑다 역해지 뭐야? 오 아 이렇게 피하는건가 그냥 가면서 내려가야돼 쉽 쉽다 쉽네 역수에게 쉬운 맵에 추천을 많이 받은 쉬우니까 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지? 저 화살표는? 아니 쉬운데? 저도? 여러분 저희 이레인 규규 게임 게임 방송 추천 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뭐지? 남캐 문이 뭐죠? 남캐? 이미 들어갔어 남캐겠지 뭐 남캐프 남캐프 앞으로요? 아 아마 없을것 같은데 길이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든걸까? 몰라 그냥 가면서 그냥 하나씩 피하는 맵인가봐 회피 맵이다? 어 어려운데? 마지막이 너무 어려워 남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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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이게 남캐야? 설마 그 스플래툰의 그 뭐지 움직이는 그거랑 그거를 나타낸 건가? 몰라 내가 모자 맵이 오징어가 많은거봐서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쵸? 스플래툰에서 이렇게 지키는게 있거든 그 느낌 살리려고 한거 같은데 솔직히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 오징어들이 포탄쓰고 망했다 망했어 벌써 망하고 어떡해 오징어가 그 느낌이 맞는거 같긴 한데? 그거를 좀 재...그걸로 이걸로 좀 재현해보려고 재해석한거지 마리오식으로 점프! 내려왔다가 오 가야돼! 점프! 진짜 어려운데 이제 여기거든 좋아 여기서 안짝아주면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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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깨나? 끝났네 그 스플래툰.. 재밌네요 메탄방 좋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무슨 맵을 할까? 3이 됐고 4이 됐고 5위? 젤다 메들리?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잘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주겠어 더 레전드 오브 젤다 메들리 파워를 눌러야되나? 파워드 정서 엄청 많이 죽은거 봐봐 다 속았어! 다 속았어! 워크 파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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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박이 나오기 하네 파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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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하나에다 다 포인트를 줘서 어 그런가봐 저 음표박스에 아니 저 음표박스에다 뭘 할 수 있나봐 그게 아니라 이게 위치마다 그거 할 수 있나봐 지능인 거였고 좌표마다 뭔가를 음표를 넣을 수 있는 와 쫀다 첫 곡보다 이건 더 쫀다 첫 곡은 더 쫀다 어 그래도 저 몬스터가 나오게 만들어놨어 멍때리 앞에는 눈부지게 해놨구만 멍때리 멍때리 재밌다 잘 만들었네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뒷차는 짓이다 하지만 역시 제일 놀라웠던 건 개구리였어 나도 개구리가 된 거 진짜 이리 하는데 이유가 있어 개구리가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이건 추천을 할 수 밖에 없더라 타이밍점 해보자 해보자 퀴즈도 있어 퀴즈도 있어? 퀴즈 Who is in the wrong series? wrong series? 뭐가 틀렸는지? 누가 틀렸나? 한번 해보자 이거 틀린 그림 찾기라든지 아 누가 다르냐다 아 다른 시리즈 아 다른 시리즈 그르네 아 덕후 덕후 퀴즈인데 이거? 덕후 인증 가나요? 아 다행이다 난 몰라 와리오 그림 자체가 달라 어허 첫 번째 거야 와 진짜 덕후스럽다 텐텐져너 아 아까 개구리 오 갑하? 갑하 개구리야 내 소닉? 아무리 봐도 소닉처럼 생겼는데? 오 소닉 어 이거 뭐야 동물회수 아 이거 개굴림자 아 이거 개굴림자 오케이 키오 키오 어허 너 흐흐흐흫 띠 앙 폴리 은 goddess 네 어허 칼콩 아 내가 이건 진짜 굉장하다 솔직히 내가 근데 이만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다 알고 있는 얘도 웃겨 나 굉장한 것 같아 난 몰라 덕후야 덕후 인증하고 있죠 지금? 덕후 인증 중이야 지금 다 알고 있구만 덕후 인증 중이에요 그래 수세민도 다 알고 있구만 피크민 개? 어우 너 아 그래 너야 개 끝났나? 끝 끝 와 이거 진짜 이것도 아이디어다 덕후 퀴즈 중이야 그만큼 저 캐릭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거 다 받을래? 넵 넵